신성결험 아이고 아프로 전기저항이 높은가보네 전기저항이 높은가보네 전기저항이 높은가보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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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뿔 졸더라 뭔데 이거 아니 쓰레기 게임 기본 차네 진짜 원래 디펙트 카드가 구림 아 어 범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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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한화를 위한 한화를 위한 모두 왜 안나오냐 왜 안나오냐면요 굿 굿 굿 하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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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방열판 하나 주보소 방열판 까비 방열판을 찾기위해 떠나는 모험 기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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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 피사 여기 눈을 앓히다니 비겁하네요 음 신성 왜 이렇게 천천히 나와 체력 3밖에 안읽는다 아위모 호호 숟가락이 영쳐봐 2인집 편향 오예 하지만 안심할 수 없죠 이펙트는 어떻게든 죽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여태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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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방열판은 강화를 해야겠지 아니 미쳤나 꿀밤 마렵네 염치가 없어 구걸하는데 짐 문서 달라고 그러네 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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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바랄 동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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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정 안녕 세상 강웰 게 없네 걷어내기 영채화 메아리 아 되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맞을걸 1 2 1 2 2 2 2 2 3 2 영체워가 점액 구성이가 된 리팩트 완전 영한데 영한 리팩트 이렇게 보니까 딜 넣을 애가 없네 쌍점주인 성대모사 까먹었네 환불했습니다 호호 어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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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홉 왔던 길로 돌아간다. 비교의 악셉. 까마귀가 진짜 좋아하겠는데. 비교의 악셉. 폭풍 폭풍 결함 디펙트가 간다 제이참탑에서는 디펙트의 폭풍은 그저 폭발함에 불과합니다 큰할뻔했네 디칠 뻔했네 뭐? 뭔데 이거 어닝 디펙트 공생 디펙트 민토 또 왜 어렵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삽쓱 재달력 울겠네. 호셔 사세요. 당장. 음 맛있다. 안 비렸는데. 영채화 왜 안췄지? 짐 쓰면 되지. 증폭자가 수리해야 되는데 저 미친 석재 달력이 다 죽일 거라서 그냥 먹어야 됩니다. 어이 어이 속지 달력. 그러다간 다 죽여버리고 간다고. 음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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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른 양초. 홀 로. 홀 로. 앵꽃은 좋겠다. 행복해서. 앵꽃을. 앵꽃을. instance. 뭐야? 이러지 마. 그럼... 어? 인성 좀 쓰자 이놈 자식아 제발 앨베가 너 큰일 났다 석태 달력 화났어 아 이거 쉽지 않네 어둠 몰려놓을걸 야중시전 뽑았으면 잡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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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얍 아짐쓰기 포션 하나는 먹을 수 있겠네요 너무 부럽다 아아 핸드 망했네 다 느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폭풍을 가장 마지막에 쓴다. 유성타격? 기억이 느껴졌습니까? 2분의 1 버섯 버섯 아니? 저기 그딴 쓰레기 좀 주지 마세요. 기분이 나쁘네요. 음... 뭐하냐고 여기 들어가라고 인마 누성으로 맞아볼래? 재활용 하나 있었으면 백을 좀 정리를 했을텐데 없어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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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간다. 영체화가 안나오진 않을거고. 영체화가 안나오진 않을거에요. 오프컷 저기 방어도 좀 올려줄래? 야뿌네 진짜 아이씨 엘로월드가 꼴 밖에서야 정말 안녕하다 정말 헉 헉 헉 재달력 석재달력 없었으면 심장 못잡을 뻔 했네 달력이 다했다 233 헉 헉 헉 헉 헉 헉 헉